일단 오른쪽으로 가는게 좋겠네요 여기 맨이 없죠 재료로 되는거 어유같은거 넣어야지 암석고추는 이따 필요할거 같고 아마 또 사 내가 호갱이다 오즈월드 때가 좋았는데 오즈월드 때는 저거 굳이 그거 안해도 저거 안사도 한번은 부활시켜줬었는데 오즈월드가 좋았지 어? 못만드네 새로나온거 만들려고 했는데 계란이 없구나 달걀하나만 좀 달걀하나만 좀 달걀하나만 좀 달걀하나만 좀 근데 회복량이 좋진 않다 달걀 쓰는 다른 요리에 비해서 치제만 나오면 버릇에만 그런지 모르겠네. 아이스크림? 다 집었죠 아이템? 다 집었죠 아이템? 다 집었죠 아이템? 음 아마 저 왼쪽 위에 그걸텐데 대략 위치상황 봐서는 저 위치에 이전에 그 끔찍한 부개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왠지 변함없을 것 같은 느낌은 드네 역시나 그 끝에 배가 하나 둥둥 떠있으면 완벽한데 어?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니네 금성의 팔찌 음 좋아 보이지 않는구만 아 음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뭐 그 어 19렙에? 아 설마 얘가 두 대인건 아니겠지 데미지 왜 이래? 여기 시작부터 이걸... 하라 드레이 아 맞추려고 했는데 뭐야 뭐 당한 거야 나 어쩌죠 어쩌죠 약이 너무 없다 경례가 아니란가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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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았니 여기 슬블슨 어디 갔나? 나도 봤었는데 마테리얼도 많이 떨어졌네 아... 저... 나도 여기 싫어요 이따 올래 레벨 올리고 오자 아 근데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 진작을... 대우진 안 입었는데 스턴을 걸렸네? 아 뭐야 대우진 안 입었는데 스턴을 걸렸네? 아... 리더가 명마리... 안되겠다 가라 개구리 개구리가 되어라 오오 또 썼어 아우 에이 에이 아직 개구리 있는게 지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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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아 하아 하으 하으 하 하으 슈퍼라! 어쩔까요 일단은 약을 좀 만들어놓자 에이 먹자 ㅇㅋ 오케이 으까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아아아아아아이 진짜 깬 게 깬 게 아니다 어우 아하하하하 어우 저 어디 갔냐 불케이노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 이거 어떠냐 아아아아 안돼 드레인은 쓰기 아깝고 오랜 오랜 마테리얼이 막 돌아다니니? 안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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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지? 하반이요? 잠깐만 방향! 방향! 틀고 여기다가 필살! 블레이즈! 블레이즈 쏘다가 또 블레이즈 딜도 안들어가는거 같네 아 진짜 이거나 먹어야지 어? 아! 아하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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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아아 어? 이 때 이 때 이 때 안되네 체인 안되는데? 안되겠다 레벨 하나만 올리자 어색하면 레벨 안올리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걸린다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재밌긴 한데 4일 연휴라고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다 아니 왜 머무룩 들이대 얘가? 와 더해야돼? 아 뭐야? 죽었네? 이 타이밍에 그냥 어린이저 쓰는게 답인거같아 저이씨 미친거 아니야? 아 아이팀이 안써지는데 아니 아니 아 아 저 구리즈 문제가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 저 하나하나가 다 아퍼 다 와 쟤도 접근할 수가 없고 죽으니까 안 나온다 어이씨 이렇게 안 붙었네 소지할 수 없어? 마테리어 5레벨 밖에 없느니 이렇게 싸우는게 정석이잖아 아 좀만 미스나도 좀만 미스나도 아프고 이거 진짜 플레이지는 안들어가고 시작됐다 화면방사 나는 어린다 얘를 때리면 좀 안움직이나봐 얘를 때리니까 안움직이네 거의 거의 안움직이네 아 피피피피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튕기고 튕기고 어이씨 깜짝이야 튕기고 튕기고 나 아직 악세서리 남았죠 오케이 그럼 이겼네 어 볼케이노 닿나? 고도 세 Torres 깼다 으허헤 으헝 에이씨 그 We It's 찬롬로 달여 대략 알 것도 같고 개돌은 레벨빨이 되면 개돌이 되는데 레벨이 안되면 구축이나 어렵다 소피하던 지자 생각난다 모렛 블레이즈 만들어졌어 개돌이 되는 레벨이 아니면 힘든 애네요 음 그럼 이제 뭐 남았냐 좋아 이제 뭐가 와도 무섭지 않아 가장 힘든 녀석 깼어 담배 담배 힐포션 3짜리 하나? 이게 끝이야? 그럴리가 없지 어 이런데 과일이 있네 불약이 엄청나게 많지 막 쓰자 이제 사과를 그냥 주는건 아니고 아까 저 비행선 방에서 안 나왔잖아요 사과가 그게 여기서 나온거 같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거 같아요 돌려라 아 근데 아마 높은 아 있구나 오다인인가 할텐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何を申されます? ここまで来て待機などと… グエンドリン様の舞台はすでに交戦状態です もう目と鼻の先でございますよ 黙れ! 俺に指図するな 姫様の進軍が早すぎるのよ こちらは血を張っての進軍だ 体力を温存せれば駆けつけても存分に戦えぬわ 何? 心配は必要ない 王のご自慢の娘が戦っているんだ 勝利は約束されているも同然だ レスがブリガン様! うるさい奴だ 先に来い すぐに追いつく 間もなく到着するから 心置きなく奮戦しろと伝えろ ブリガン様 出発ですか? バガモノ… そうはわてるな 英雄は遅れて出てくるものだ しかし… サキの戦いでもそれで間に合わず… グリゼルダ様は… わしが頭にいけんか? ああ… ああ… ふん ふん… なんだお前はこんなところで何をしている? 魔王の福神か? 道を開けなさい 何かわけありだな ふ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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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 하나 잘 띄지 또 얘긴 어어 잘못됐다 어이 저건 나 뭐한거야 잠깐만요 단추를 달지 마라 이것들아 단추를 달는 녀석들은 다 개구리로 만들어볼테다 아아 개구리가 이 무슨 개구리가 죽을라고 단추 들고 왔네 불지옥이다 어 단추 달고 있네 누가 달래 단추 말도 안좋게 아 개구리가 미쳤나 어우 술잔 개구리 아파 아파 안좋게 단추 꺼줌 놓친거 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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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気づかれる前に ここから離れなければ うん イロアダという協定 時がベルベット様ご無事で あなた様が飛び出したとき 覚悟を決めた者たちとお助けに参りましたぞ いけないわ こんなところでプーカが捕まれば 街の入り口も見つかりかねない 誰か来ます この方を連れて 早く隠れて 私が囚りになって 時間を稼ぎます しかし お願いします 怪しい女性 止まれ あなた 魔石の武器を持つからには 魔石の武器を持つからに 伝えたら 魔石の武器の家と呼びます 魔石の武器を持つからに でも 私の決まり 何者だ 今度はそちらが答えよ 잠시만요! 버니 낸스 에어.. 화염 효과 증가 이건 찍자 TP를 올려주진 않지만 그래도 찍자 이거 왠지 만렙을 찍어야 될 것 같은 기술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화염 효과라던가 백스탭을 먼저 찍을까? 아직 코인 힐링 안찍었죠? 코인 힐링도 저거 찍으면 좀 생존력에 도움이 될텐데 캠비컬 부스트